자, 2021년 제3회 기출문제 복원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기출문제는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응시생의 경험과 출제 경향 등을 파악해서 당시 문제들을 복원한 것이므로 실제 기출문제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넘어가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무슨 무슨 스포핑은 주소 결정 프로토콜 메시지를 변조시켜서 공격하고자 하는 특정 IP 주소를 해커 자신의 매체 접근 주소, 맥주소라고 하죠. 연결시켜서 해당 IP로 전달되는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를 중간에 가로채기하는 공격 행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격 행위는 스포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뭘 이용해서 스포핑을 하는 거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IP 주소와 맥주소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IP 주소를 맥주소로 또는 맥주소를 IP 주소로 서로 바꾸는 거 용어 기억나세요? ARP입니다. 그래서 ARP 스포핑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스포핑이라는 거는 공격 기법을 얘기하는 거고 IP랑 맥주소를 이용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ARP를 붙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두번째 다음은 결합도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에 해당되는 결합도의 종류를 영문으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사실 이제 영문으로 쓰라고 하면 보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보기를 따라서 적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없죠. 일단은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로 값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뭔가 추가로 전달된다고 써있죠? 제어 요소를 전달한다. 이 제어, 이 말 나오면 일단 끝이에요.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모듈이 전달하는 인수, 제어 요소로 인해서 다른 모듈의 처리 절차가 변경되는 종속적인 관계다. 밑에 있는 건 부연 설명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전달됐다는 거죠. 제어 요소가 컨트롤 커플링이에요. 재소 문자는 관계 없습니다. 아이고 잘못 썼네요. 컨트롤 커플링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커플링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컨트롤까지만 적어주셔도 사실 근데 틀렸다고 하진 않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지금처럼 영어로 뭔가 입력을 해야 될 때는 아래쪽에 보기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우리가 철자 틀려서 문제를 틀리고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저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어쨌든 보겠습니다. 입력 데이터 간의 관계와 출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효용성이 높은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한다. 원인은 입력 조건을 의미하고 결과는 입력 조건의 결과를 의미하며 원인과 결과 간 논리적 관계를 불린 연산자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인과 원인이라는 것은 여기 어디 나와 있나요? 입력 조건이고요. 결과는 입력한 다음에 그 결과죠. 이 원인 결과 그 다음에 영향을 분석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죠. 이게 원인 결과 그래프라는 거거든요. 이거입니다. 이걸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커즈 이펙트 그래핑 테스팅 라고 되어 있죠. 이걸 그대로 적어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원인 결과 영향 영향 이 말 나오면 이 얘기예요. 이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아래 설명하는 암호화 암호화 알고리즘이 뭐냐 라고 되어 있고 영문 약어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영문 약어는 보기가 주어지지 않거든요. 제가 보면 1975년 미국 NBS에서 발표한 개인 키 암호화 알고리즘이다 라고 되어 있고 보통 암호화 알고리즘 포인트는 블록 크기 뭐 키의 크기 길이 요거가 포인트예요. 일단 64비트고요. 키의 길이는 56비트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을 세 번 적용해서 보안을 더욱 강화한 케이스도 있고 근데 이제 발전에 따라서 현재는 요걸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문제의 답에 대한 대체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요거 여기에서 요게 이제 발전된 겁니다. AES 전에 쓰던 거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DES입니다. 요게 답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발전된 겁니다. 세 번 적용하면 3DES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요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다음 5번 아래 설명에 빈칸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자 무슨 무슨 다이어그램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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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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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인가요. 이것과 이것의 사이란 얘기죠. 이것 다이어그램은 이것과 이것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다. 뭐 이것까지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시스템의 구조를 설명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활용이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의 다이어그램 요소에는 이놈의 이름과 속성과 연산자 메소드가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죠. 속성과 연산자가 포함되고 이놈의 이름도 포함된다. 일단 요 구성 요소를 가지는 다이어그램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클리스입니다. 클리스. 클래스 네임 속성 연산자 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요 정도까지 보고 다음 문제로 자 이번엔 6번입니다.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객체 지향 디자인 패턴의 종류를 쓰시오.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여 어떤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될 것인지 서브 클래스가 결정하도록 하는 패턴이다. 서브 클래스가 객체 생성을 결정한다. 라고 써있는 거고요. 사용자의 입력 값이나 조건이 다를 경우에 조건에 맞는 객체를 생성한다. 이걸 서브 클래스가 한다는 거죠. 서브 클래스가 인스턴스를 결정한다. 똑같은 말 나와있는 거고요. 책임을 위임한다. 책임 위임이라고 써있지만 그냥 네가 해.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기의 포인트는 서브 클래스가 객체 생성을 결정한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제 피자 라는 상위 클래스가 있습니다. 근데 피자라는 상위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예를 들어서 페파로니 피자 치즈 피자 해물 피자 바비큐 피자 이런 식으로 상속받아서 새로운 이렇게 객체들이 클래스가 4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랬을 때 여기에다가 전체가 하나의 공장이라고 치면 이 공장에 피자 공장에 요청을 하는 거죠. 페파로니 피자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이쪽에서 페파로니 피자에 해당하는 요 놈이 객체를 생성해 준다는 거죠. 요 파트에서 자 요런 느낌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피자 팩토리 클래스에서 피자 팩토리 클래스에서 피자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자 팩토리 클래스에서 피자 생성 메소드를 통해서 여기에서 페파로니 피자가 생성되게끔 한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에요. 공장에다가 발주를 넣는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령을 내린다. 그래서 팩토리 메소드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아래 파일 구조 설계에 대한 설명 중에 빈칸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일 구조에는 뭐 뭐 뭐가 있습니다. 라고 써있고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세 개에서 이미 해결이 끝나죠. 파일 구조는 순차 해싱 그리고 인덱스가 있습니다. 인덱스 여기서 이제 한글로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세 긴 한글로 적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둘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세 긴이나 인덱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8번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영문 약어로 쓰시오. 이것도 항상 실수하시면 안 돼요. 영문 약어 이렇게 써있으면 영문 약어로 쓰셔야 됩니다.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메뉴나 기능을 마우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마우스로 선택한다는 거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것을 말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애플의 맥OS 등에서 채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일단 UI죠. 아이콘 등의 그래픽 요소를 통해서 작용한다. 그래픽 요소를 통해서 작용한다고 써있습니다. GUI 이게 답이 되겠죠. 사실 공부하시면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넘어가서 DCL의 명령어 중 그란트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DCL이라는 거는 데이터 제어인데 데이터 제어는 이제 권한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애들이죠. 일단 그란트는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어다. 이렇게만 적는 것보다는 데이터 객체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이제 삽입하거나 삭제 등을 하는 작업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추가로 뭔가 더 한다고 하면 권한을 부여받은 대상은 옵션에 따라서 부여받은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또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 요런 것들까지도 얘기를 해주면 좋긴 한데 일단 약술이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객체 데이터라고만 해도 괜찮습니다. 데이터 객체 생성 삭제 어쩌고저쩌고 이런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 요 키워드가 나오면 이제 정답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아래는 정보보호기술인 AAA에 대한 설명이다. 각 설명에 맞는 답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읽기가 좀 어렵죠. 어쨌든 볼게요. 접근을 시도하는 송신측에 제시한 신분이 타당한지 수신측에서 검증하는 과정 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뭐 요기에 있는 문장을 키워드들을 영어로 바꾸면 다 요 얘기이긴 한데 요게 지금 요거죠. 요게 기억에 해당하는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증을 통해서 검증된 사용자가 어떤 권한을 가지며 어떤 자원 및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지 설정하는 과정 요게 요거입니다. 요렇게 요게 니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은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시간 이영정보 사용위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요거는 요거입니다. 요게 디귿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어카운팅 요기까지 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비슷한 용어도 맑고 철저도 많아서 틀릴 수 있으니까 조심히 체크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단순한 암기긴 하죠. 자 열한 번째 문제입니다. 아래 OSI 7계층에 대한 각 설명과 대응되는 적절한 계층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기억 노드간의 노드간 전송을 보장하기 위해서 오류와 흐름을 제어한다. 자 요게 데이터 링크 계층이에요. 노드간 전송 이렇게 나오면 데이터 링크입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이고요. 그 다음에 IP 주소를 제공한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빠른 경로를 설정해준다. 요런게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서 하는 일입니다. IP 주소 그 다음에 빠른 경로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코드 문자 등을 번역해서 일관되게 전송하고 압축해제 보안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요거는 표현계층이에요. 말 그대로 코드 문자를 번역해서 보여준다는 얘기니까요. 표현계층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세 가지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아래 설명 중 빈칸에 해당하는 용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개념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추상화라고 하고요. 이는 실세계의 복잡한 상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개념화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하나의 사물과 다른 사물이 전체와 부분의 관계 이면서도 여기 포인트에요.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요. 홀과 파트죠. 이 관계에서도 독립적이다. 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하나의 사물 이 다른 사물의 상위 개념인 관계를 나타내며 이즈어의 관계를 기본으로 한다. 모모는 이것 중에 하나이다. 뭐 그런 개념이죠. 하나이다. 하위 사물의 관점으로 상위 개념이 올라갈수록 일반화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하나씩 일단 볼게요. 일단 기억부터 자 얘는 하나의 사물과 다른 사물이 전체와 부분의 관계이면서도 서로 독립적인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니은은 상위 개념인 관계를 나타낸다. 이거는 일반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사물이 다른 사물의 상위 개념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반화입니다. 일반화 여기 일반화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상위 개념으로 올라갈수록 일반화가 된다. 라고 써있잖아요. 이건 이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느 정도 예시가 있어야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거든요. 음 어떻게 볼까요? 이거는 약간의 부품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부품이 있다고 이렇게 블럭이 있다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블럭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이거 자체가 상위 개념인 거고 이거를 따로 분해해서 별도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거죠. 만약에 얘네를 분해를 했을 때 이거 두 개를 각각 다른 데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서로 종속적인 거고 얘는 지금 서로 부품인데 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독립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일반화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컴퓨터? 아니야. 컴퓨터보다는 뭐가 좋을까요? 새? 세라고 해볼까요? 새? 조류? 새? 여기 참새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비둘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참새는 새의 한 종류다. 비둘기는 새의 한 종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새, 비둘기 이런 것들을 다 일반적으로 새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일반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13번 아래 테스트 케이스 중에 빈칸에 해당하는 용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라고 돼 있습니다. 식별자 아이디는 이렇고요. 로그인 기능을 테스트할 거래요. 그리고 나서 회원정보 화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로그인 기능을 어디에서 테스트를 할 거냐 어떤 환경에서 테스트를 할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정보 화면에서 로그인 기능을 테스트할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실행 조건입니다. 이게 기억이에요. 회원정보 화면에서 로그인 기능을 테스트하겠다. 이게 실행 조건인 거죠. 그리고 얘는 로그인 정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력값이죠. 이 조건에서 이 ㄴ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겠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거를 입력했을 경우에 나올 결과 예상되는 결과죠. 그래서 기대 결과입니다. 여기가 ㄷ이에요.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아래 테이블에서 아래와 같은 SQL 코드를 실행했을 때 결과를 쓰시오.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차근차근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셀렉트 카운트 별 하고 띄어쓰기 하고 CNT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생략된 거죠? as문이 생략된 거죠. as는 이제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카운트 별 이라고 되어 있는 형태로만 딱 끝났으면 결과가 딱 나왔을 때 여기 위에 카운트 별 이라는 말이 써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결과가 나와 있겠죠. 이거 대신에 이 카운트 별 이라는 부분 대신에 CNT라고 출력되게끔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as가 붙는 건데 보통 이 as는 안 쓰고 띄어쓰기만 이렇게 해도 as랑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어쨌든 그 얘기고요. 그래서 어쨌든 from 하고서 그 다음에 a와 b를 크로스조인을 하고 있어요. a와 b를 크로스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조인을 한다는 얘기는 얘랑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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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붙는 애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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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붙는 총 6행의 데이터가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생기는 거고 그 상태에서 조건이 붙어있죠. a의 name 여기 name like b의 룰 이 b룰 데이터와 패턴이 동일한 것들만 개수를 세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요거를 풀어서 한번 써볼게요. 요거를 일단 제가 지워서 깔끔하게 만들고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스티브라는 요 이름이 여기에도 붙고 여기에도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얘랑 요거 요거 체크를 일단 먼저 해본다고 하면 일단 요거 j%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j 뭐뭐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j 뭐뭐라고 j로 시작하냐 이거죠. 그리고 % s 퍼센트는 뭐뭐로 s 뭐뭐로 s를 포함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s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s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냥 s 한 글자도 뭐뭐로 s 뭐뭐로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얘는 안되죠. j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얘는 s가 포함되니까 이건 OK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이번엔 james예요. james는 j로 시작하죠. 이것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s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둘 다 OK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셀리입니다. 셀리 같은 경우에는 j는 없어요. j로 시작하지 않아요. 하지만 s는 있죠. 얘는 OK라는 거죠. 여기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결과를 개수를 세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과는 정확하게는 cnt 위에 써주고 여기에 4 이렇게 써주는 게 정답인데 보통 이 결과값만 써도 오답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려서 두 줄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좋고 여유가 되시면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결과값만 이것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과 답은 4라는 거죠. 다음 15번 아래 소프트웨어 통합 테스트에 대한 설명 중에 빈칸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무슨 통합 테스트는 프로그램의 하위 모듈에서 상위 모듈 방향으로 방향으로 통합한다 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딱 보면 알죠. 상향식 통합 테스트예요. 그 다음에 더미 모듈인 니은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테스트 스톱 그 다음에 테스트 드라이버 두 가지가 있는데 상향식 통합에서는 테스트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테스트 드라이버 이것도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까? 꼭 암기를 해주셔야겠죠? 하향식에서는 스톱 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이제 코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래 자바 코드의 수행 결과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코드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하나씩 일단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으로 시작을 하죠. 커넥션 커넥션이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커넥션 타입에 이제 C커넥션1 변수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get 이라고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어쩌서 가능한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일단 원래는 객체 생성을 하고 인스턴스화를 하고 예를 들어서 new connection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고 메소드를 호출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지금 클래스명이죠. 클래스명이에요. 그리고 요 get 이라는 메소드가 get 이라는 메소드 여기 있죠. get 이라는 메소드가 어때요? static이 붙어 있습니다. static이 붙어 있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 호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클래스명으로 접근 호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ublic 어디서든 호출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connection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메소드가 결과로 내는 데이터 타입이 connection 객체 타입 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원래 뭐 static public int 뭐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 int가 int 뭐 double 이런 게 안 나와 있고 객체 타입을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랬어요. 자, 그래놓고 보니까 만약에 in st 라는 변수가 null 이면 in st 라는 변수에 connection 객체를 새로 생성해서 집어넣으세요. 라고 써있고요. in st 객체 그럼 여기 connection 객체가 들어있겠죠? 그거를 이제 호출한 위치로 되돌려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connection 객체 타입 그대로 돌려줬죠? 그러면 in st도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위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static 입니다. 아직 객체 생성을 하지 않았지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private 내부에서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요. connection 타입이고요. in st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타입 다 동일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되면 connection 이라는 개체가 connection 객체가 하나 딱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표현을 굳이 하자면 인 st라는 클래스 변수죠. 이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어디로 넘겨줬냐면 여기로 넘겨준 거예요. 이 컬렉션 객체에 접근해서 카운트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카운트 메소드는 이쪽에 있어요. 이미 객체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이 객체에서 카운트를 호출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카운트 카운트 변수를 1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카운트 변수는 여기 있습니다. 1 증가를 하겠죠. 얘가 1이 됐어요. 이렇게 자 이 상태예요.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변수를 새로 만들고 또 connection get을 해요. 그럼 또 이리로 넘어가겠죠. connection get을 하려고 자 근데 이번엔 다른 점이 뭐냐면 in st라는 이 변수가 비어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얘가 static이 안 붙어있다고 하면 정적 변수가 아니었다고 하면 각각의 객체에 in st가 비어있는 상태로 하나씩 초기화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적 변수죠. static 이거는 모두가 공유하는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 connection get을 집어넣던 얘를 공유하는 거예요.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비어있지 않다는 뜻이죠. 비어있지 않을 때는 새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있는 걸 보내줘요. 결국에 같은 객체를 con1과 con2가 동시에 사용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카운트를 또 한다고 하면 이 뿔뿔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증가시켰던 이 1이 2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객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아까 1이 있었잖아요. 이걸 또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얘가 2로 바뀌는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 변수를 다르게 하지만 connection get이라는 메소드를 또 가보면 마찬가지 정적 변수고 정적 메소드이기 때문에 아까 썼던 사용했던 메소드 아까 사용했던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현재 2이고요. 현재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객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여기서 넘겨줄 거고요. 그러면 카운트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 아까 2 늘렸던 요게 3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 상태에서 connection 1 객체의 get 카운트를 한다고 해서 2, 3와 다른 개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3개가 다 같은 객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3이 출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3이 된다는 거죠. 정적 변수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17번인데 연산자가 엄청 많죠? 이런 거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어렵다기보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코드를 보면 이 뭐라 그럴까요? 값 자체가 바뀌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요기 보면은 요 부분이 제일 길잖아요. 요 4번 행위 자 값이 직접 바뀌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요 변수 위치에 실제 값을 써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한번 해볼게요. A는 3이죠. 그럼 A는 일단 다 3으로 바꿉니다. 여기도 3이고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4죠. 그럼 B를 일단 4로 바꿔요. 4고요. C는 3이죠. 이제 3으로 바꿉니다. 여기도 3이고요. 그 다음에 D는 5입니다. 그래서 D를 5로 다 바꿉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래놓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일단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자 3하고 2가 갔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다르죠. 그러면 F인 거예요. 그리고 3하고 3이 갔냐고 물어보죠. 얘는 True입니다. 자 그리고 3하고 5 중에 3이 크냐고 물어보고 있죠. F예요. 펄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하고 4하고 갔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다르니까 F죠. 그리고 3하고 5가 같냐고 다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르죠. 그래서 True예요. 정리를 해보면 지금 F랑 T가 어떻게 되고 있죠? OR 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OR 연산이요. OR Bt 연산이긴 한데 어차피 이제 True가 1이고 F가 0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0과 1을 OR 연산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습니다. OR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OR이라는 거는 하나라도 True면 True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의 결과가 True인 거예요. 이걸 따로 적어놓을까요? 지금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 결과를 일단 True라고 적겠습니다. 여기다. 그리고 End가 붙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걸 먼저 해볼게요.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할 겁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거 이거 말고 여기 이걸 먼저 할 거예요. 자 F와 True를 이 연산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거 뭐냐면 XOR 연산입니다. XOR XOR 연산은 서로 상대가 다른 값을 가지고 있으면 1이고요. 같은 값을 가지고 있으면 0이에요. 그러니까 F, T 다른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얘는 1인 거예요. 자 그 상태로 End 기호 달라붙고요. 그 다음에 얘랑 또 묶어서 하는 거죠. 자 F랑 1이랑 End 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F는 0이랑 가깝다 그랬죠. 0이랑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0하고 1이 End 연산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는 0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그런데 여기 느낌표가 붙었죠. 그러면 반전 0에서 1로 바뀝니다. 그거를 지금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True와 End 1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True는 1과 같으니까 1 End 1은 1이죠. 결국에 이 If의 결과는 1이고 1은 True와 같기 때문에 조건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lse 부분은 전혀 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만 해결을 하면 돼요. 자 이 상태예요. 여기서 조금 지우고 다시 볼게요. 그래서 여기만 해결을 할 건데 이것도 보죠. 자 A를 다시 바꿉니다. 여기 보면은 B하고 C를 더해요. B가 4고 C가 3이니까 A는 7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If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이제 B, C, A 나오잖아요. 이것도 하나씩 써보죠. A는 7이었고요. 요거는 바뀌어서 그 다음 B는 4고 C는 3이었어요. 자 7하고 4 당연히 안 맞으니까 False죠. 그리고 3하고 7은 다른데 True가 맞아요. 다르니까 다른 양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False랑 True를 X, O, R 연산을 하고 있는데 X, O, R 연산은 서로 다르면 1이라고 그랬죠. 그럼 결국에 요 If 값은 1이고 1은 True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요게 출력돼야 돼요. 자 A를 출력하는 건데 현재 A값이 어떻게 됐죠? 7로 바뀌었죠. 결과는 7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연산자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대신에 연산자 우선순위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전에 이걸 먼저 계산하시면 안 되겠죠. 고른 부분만 좀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엄청 간단해 보이는 코드가 나왔네요. 아래 파이썬 코드의 수행 결과를 쓰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문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A, B 나와있고 100하고 200 나와있습니다. 요게 어떻게 들어가냐의 문제인 거죠. 자 100이 A로 들어가고 200이 B로 들어갑니다. 그냥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100, 20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괄호를 이렇게 자동으로 감싸줍니다. 튜플화 시키는 건데 이걸 패킹이라고 해요. 패킹 포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킹된 튜플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고 등호하고 왼쪽에 변수가라든지 이런 게 하나만 있으면 이 튜플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처럼 패킹이 이미 됐는데 여기에 둘 이상의 변수들이 들어있다. 그러면 얘가 다시 포장이 풀어집니다. 그걸 언패킹이라고 해요. 포장이 풀려서 요소 하나하나가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패킹과 언패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를 지금 알고 있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A, B 각각 100과 200이 들어가는 거고 최종적으로 여기 A와 B가 같냐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같지 않으니까 트루가 아니라 펄스라는 결과가 나와야겠죠. 파이썬은 트루 펄스 할 때 앞글자가 대문자예요. 이렇게 출력되는 게 정상입니다. 정답이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시어노네요. 아래 C코드의 수행결과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배열 하나 생성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는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트 변수 기는 한데 어쨌든 들어갑니다. 하고 이제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에다가 12 집어넣고 B에다가 24 C에다가 36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배열에다가 하나 배열을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여기가 ARR이죠. 여기다가 뭘 집어넣고 있냐면은 A와 B와 C에 주소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는 이렇게 가리키게 되고 얘는 얘를 가리키게 되고 얘는 얘를 가리키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는 12 24 36 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죠. 일단 1을 더하는 거야 1을 그냥 더하는 거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별 ARR은 그냥 이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열 이름이죠. 배열 이름인데 배열 이름에다가 1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게 0번째고 여기가 첫 번째고 여기가 두 번째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찾아가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 가 됩니다. 여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ARR1에 지금 B의 주소가 들어있는데 거기 주소를 찾아가라.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만 볼게요. 이것부터 ARR이 아니라 별 ARR이잖아요. 이거는 배열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위치.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 이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그 위치를 찾아가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를 찾아가겠죠. 그럼 12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1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24, 10이 더하면 36이고 거기다가 1을 더 더하면 37이죠. 37. 그래서 정답은 37이 되는 겁니다. 배열과 이제 포인터의 개념을 주소값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에 조금 복잡한 게 나왔네요. 아래 C코드의 수행 결과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구조체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구조체에는 이름을 적을 수 있는 배열하고 os, db, 합계, 그 다음에 h합계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로 데이터를 하나 만들고 세 개를 만들었네요. 배열이라고 되어 있죠. js, u 해가지고 배열 만들었어요.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 묶음씩 해서 총 세 묶음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이터 1, 2, 3은 이 네임에 들어가고요. 95, 84, 86은 os에 그 다음에 88, 91, 75은 여기에 db에 들어가게 됩니다. 순서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합과 h합은 아직 비어 있겠죠. 지금 그 상태예요. 그리고 이 지금 구조체를 구조체를 어디에 집어넣고 있냐면 구조체를 접근할 수 있는 포인터 에다가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라는 애는 이 구조체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구조체에 접근할 때는 이 화살표가 생각보다 직관적이거든요. 이 구조체 안에 있는 합이라는 데이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접근이 편해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일단은 p는 구조체 자체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구조체 자체는 배열이니까 여기가 0번째 첫번째 두번째 잖아요. 거기에서 플러스 1 이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p는 0번째를 얘기하는 거고 플러스 1은 첫번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건너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os 이거죠. 84 얘가 os 예요. 그러니까 얘는 84 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p의 두번째 여기죠. 해서 db에 해당하는 거 여기가 db잖아요. 그러니까 75 겠죠. 75를 더한다는 얘기예요. 84는 75를 더하면 159인가요? 159죠. 여기에 159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걸 여기서 또 쓰고 있네요. 159 해놓고 여기서 다시 보죠. 자 p os p db 써 있습니다. 이 그냥 p의 os라는 얘기는 p 플러스 0에서 os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0을 안 썼을 뿐이죠. 그러니까 첫번째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95와 88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또 다 더하면 됩니다. 59 95 88 이렇게 다 더하면 342네요. 342죠. 342입니다. 어쨌든 342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 상태에서 실제로 출력하는 건 뭔지 한번 보니까 이 값과 이 값을 서로 더하고 있네요. 그러면 159 더하기 342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리 올리면 생기고 501이겠네요. 501 50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위치만 잘 접근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 정도 문제는 조금 어려운 개념에 속하긴 하는데 천천히 이것도 이제 제가 그림을 좀 대충 그리긴 했지만 좀 그림을 이쁘게 그려가지고 화살표를 잘 설정을 해주시면 더하기만 잘 하시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입히고 놓아야 합니다. 이제 입혀요. 이렇게 손가락을 입혀요.